우린의 몸빼걸스! 예! 안녕하세요. 저는 몸빼걸스에서 가부지야! 효과 담당을 하고 있는 황은정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몸빼걸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영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부치부치 부푸푸! 나 몸빼걸스의 래퍼의 피니피니피니피니입니다. 근데 몸빼가 너무 이쁜데요? 네, 원래도 행사할 때 이렇게 입으시고 하시는 거죠? 네, 그럼요. 자, 가부지야! 가부지야! 무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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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을 무쳐, 김치 무쳐! 어, 쏴! 박수! 연습도 너무 재미있게 한다. 사랑의 향기와 청겨운 상인들 정이 넘쳐 흘러요 구슬한 목소리 사람 냄새 나는 즐거운 전통 시작 아싸! 전통 시작! 아유, 뭐 반응이 뜨겁겠는데? 선배님, 환갑전치 저희가 뒤집어지게 해드릴게요. 부를게요. 우후! 야, 역시 이게 이 춤이 힘들어 힘들어, 힘들어 힘들어 제가 한 곡 딱 쳤는데 솔직히 얘기할까요? 쳐! 인공 호흡 좀 해주세요 일단 파워풀하잖아요, 댄스가 살이 막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동작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팔 전체, 온몸으로 이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에요 맞아요, 전신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하루에 거의 7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이걸 계속 반복해서 했거든요 와, 정말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? 진짜 땀이, 땀이 엄청나게 빠졌지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전방 십자인데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이게 뭐 운동도 하기도 힘들고 살이 찌더라고요,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만 65kg까지 최대 몸무게를 찍어버렸어요 아니, 또 언니가 원래 붓는 옷 좋아했잖아 몸매 딱 드러나는 이런 날씬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너무 풍포지마는 진짜 아줌마 옷을 입고 온 거야 비포 애프 타고 확실하죠 내 자존감 있지? 거의 지하 13층이었어 지금도 요즘 살짝 떨어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올려줘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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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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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야,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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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모야 한번 달려보자고요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시모야 밝은 두근 달이 두실두실두실두실떠 오면 헉 자 몸베이걸스와 함께 몸베이걸스와 함께 몸베이걸스와 함께 이렇게 이렇게 변화 완전히 아 저기가 바로 그 코피 터지는 시점인가요 저게? 오 이게 진짜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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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볼 때 자리 너만 바라볼 때 내 사랑 돌리도 나의 날씬했던 몸매로 돌리도 자 아예 옷이 찢어졌네요 아 아 어떻게 시원하게 찢었어요 네 그럼 그 찢겨진 옷은 누가 치우고 아 저희가 던지고요 무대가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짜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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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동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